네, 김하일쌤의 자기전 민법 한문제 시간입니다. 네, 오늘은 24위 문제입니다. 의사표시 설명 틀린 겁니다. 중화문제죠? 1번, 진이아니 의사표시는 원칙 유효죠? 원칙 유효인데, 예외적으로 표의자의 진이아니임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, 그때 예외적 무효가 됩니다. 1번인 정답이죠? 2번, 의사표시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하거나 제약능력자가 되어도, 발송할 때 살아있고 능력이 있었으니까 그대로 유효입니다. 따라서, 의사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. 이게 유효죠? 맞았습니다. 3번,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특별한 사정 없으면 도달주의라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효력이 생깁니다. 4번, 의사표시자가 과실없습니다. 과실로 인하여, 그럼 틀리죠? 무과실로 상대방을 알지 못하는 경우, 의사표시는 민사소송법 공시송달 규정에 와여 송달, 즉 도달시킬 수 있습니다. 5번, 보통우편은 돈을 덜 썼죠? 이건 추정 안 돼요. 보통우편 방법으로 발송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상당기간 내에 도달하였다고 추정할 수 없습니다. 파면, 등기우편이나 내용증명은 추정되죠? 잘 비교하세요.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. 행복한 밤 보내세요. 굿나잇!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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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